주요 기업들이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웠지만 비용 부담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배출건 거래제에 참여 중인 346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1.6%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한 기업들의 목표 시기는 2050년이 76.3%로 가장 많았고, 2050년 이전이 17.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의 어려움으로는 투자 비용 부족이 가장 많이 꼽히면서 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탄소 감축 투자 지원이라고 답했습니다.